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늘은 어떤 특정 고객이요. IRS 감사를 받았는데요. 스몰 비즈니스 고객입니다. 이 감사에 대해서 벌과금이 나오고 여기에 뭐 이런저런 페널티 그리고 불인받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대리에서 성공적으로 방어한 케이스에 대해 간단히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객은요. 홍길동 씨라고 할게요. 미국에서 LAC를 세워서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그런 분이었어요. 뭐 이런 임대업도 하고 건설업도 하고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2017년도 해당 연도는 2017년도입니다. 세금 신고를 뭐 어떻게 잘 하셨어요. 저희 고객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2017년도 비즈니스 세금 신고죠. LAC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LAC에서 나온 사업소득과 비용을 뭐 이것저것 클레임 해가지고 뭐 스케줄 C라고 하죠. 나의 어떤 개인 사업 소득과 관련된 그런 IRS 신고서인데 여기에 반영해서 2018년 4월달에 17년도에 대해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게 19년도 8월 IRS로부터 세무감사를 받게 됐는데요. 보통은 이제 내가 세무감사를 받는 기간이라는 걸 이 statute of limitation이라고 하는데 신고를 하고 나서 3년입니다. 뭐 2017년도에 신고를 18년도 초에 했으니까 뭐 18년, 19년, 20년도, 21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감사를 하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18년도 때 감사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 뭐 IRS가 감사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내용과 함께 특정 항목들, IRS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특정 항목들에 대한 내역을 주세요라는 그런 질문 문항을 고객에게, 홍길동 씨에게 전달한 거죠. 뭐 여행 경비라던가 뭐 식대, 차량 운영비 뭐 이런 것들 기타 비용을 공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인 질문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고객은요. 본인이 뭐 준비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어떤 전문가 활용 없이 이에 대해 대응을 했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에 대해 IRS에서 한두 차례 다시 피드백이 오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불인을 받고요. 그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2020년도 2월이었습니다. 한 11,790불 정도의 택스에 대한 노티스를 받게 된 거죠. 이 말은 결국 비용으로 내가 공지했던 게 대략 한 3만 5천불 정도 가량 있는데 물론 그보다 더 많죠. 그런데 그중에 이와 같은 3만 5천불 비용에 대해서는 불인받게 됐다라는 거고 그에 대한 세금 플러스 이자 페널티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된 게 11,700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고객 홍길동 씨는 2020년 3월 저희 회사에 케이스를 문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이 케이스에 대해 수임을 하고 나서 평가 이후에 수임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를 대리인으로 하는 파워버턴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를 대리인 하는 것을 IRS에 공지를 했고요.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케이스의 특성, 악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안이,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케이스가 시작된 지 이미 오래됐다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시간이 오래됐다라기보다는 이분이 내가 스스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통해서 직접 전문가에 대한 조언 없이 바로 대응을 하셨던 거고 그게 하나의 레코드가 되다 보니 결국은 그걸 토대로 IRS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떤 불리한 사유로 활용이 된 거고 그러나 이게 또 엎질러진 물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IRS에서 해당 케이스에 대해서 결정을 딱 내리고 이미 클로즈, 거의 마무리를 한 그런 단계에 저희를 찾게 됐다라는 그게 첫 번째 문제였었고요. 두 번째는 자료 자체가 애초부터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굉장히 기간이 좀 오래됐는데 그에 대한 히스토리가 잘 관리가 안 돼 있었고 그리고 또 비록 LLC라고 하는 회사의 형태를 띄긴 했지만 여전히 개인 사업이다 보니까 뭐 좀 중구난방이었던 그런 사유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두 번째 이유의 연결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신고서에 또 들어간 숫자와 실제 서포팅 자료와 매치가 안 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저희가 택한 접근 방법은요. 우선 첫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대리인 지정에 대한 스테인먼트를 가지고 IRS에 고지를 했죠. 우리가 대리인이 됐으니 그리고 우리가 대응 중이니까 어느 정도 집행을 좀 밀어달라, 홀드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물론 여기도 이게 굉장히 쉽지는 않았어요. 특히나 이게 2020년 3월, 4월이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정부 기관들이 다 셧다운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월하진 않았죠. 아무튼 첫 번째로는 그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시간을 벌었고요. 그리고 바로 신속하게 Taxpayer Advocate Service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우리 입장에서 그냥 IRS 에이전트하고 이렇게 논쟁 내지는 싸우는 게 아니라 IRS 에이전트가 충분히 말이 안 통한다. 또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유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입장 내지는 최소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케이스를 판단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어떤 Alternative Rauch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별도의 어떤 해결 루트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IRS 에이전트만 해도 본인의 어떤 케이스, 본인의 어떤 실적이 달린 문제다 보니까 좀 감정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하자면 승부욕일 텐데 여기 치우친 나머지 말이 잘 안 통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게 한다라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IRS 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채택을 바로 했죠. 그쪽에다가도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인정받지 못했던 3만 5천 불가량의 비용에 대해서 자료 수집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계속해서 수월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에이전트와 직접 컨택이 된 후에도 감사 과정에서요. 이 담당자의 어떤 성향이라던가 또는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뭔지를 확인하는 게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과정이긴 하지만 특히 세무감사라는 것도 결국은 에이전트 특정 개인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뭐 담당자의 성향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본인이 선호하는 어떤 방식 그리고 담당자 위에 슈퍼바이징 매니저가 어떤 관점에서 이걸 평가한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또 했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또 담당자가 얘기하기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과거의 납세자 고객 본인이죠. 홍길동 씨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당신들은 아마 가능성이 별로 없을 거로 보이는데 라는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도 받았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그럴 거면 차라리 비용 자체에 대한 공제보다는 페널티나 이자 비용만이라도 공제받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조언도 받았으면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이에 대해 우리가 준비한 방식은요. 세무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항상 택하는 방식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정답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모든 상황들이 그 법에 그대로 고지곳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팩트에 법을 적용해서 더 유리하게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큰 목적 하에서요. 큰 방향성 하에서 큰 비용들을 우선적으로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한 걸 우리가 증빙하는 데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단순히 증빙 자료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왜 이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비즈니스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죠. 이게 실제로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비용이 아니라 이와 같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성격의 코스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생한 게 충분히 말이 된다라는 것을 소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죠. 그래서 또한 더불어 수많은 어떤 자료들을 최대한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게 준비하는 그런 노력도 했고요. 이런 노력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냐하면 감사인도 세무감사를 하는 그런 공무원도요. 물론 케이스에 따라서는 단순히 그냥 내가 무조건 이걸 벌과금을 부과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진 않습니다. 있지만 굉장히 완고한 그런 사람이겠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요. 그보다 내가 감사인으로서 나중에 내가 케이스를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따라서 매니저에게 또 본인의 슈퍼바이저죠. 설명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겠고요. 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 특정 케이스가 감사, 내부 감사에 걸려서 어떻게 이걸 내가 포지셔닝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또 본인이 설명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는 거죠. 필요한 논리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는 것. 그들이 나중에 돌아서서 설명해야 될 때 그 논리로 우리가 제공해준다. 그런 관점인 거거든요.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이 감사인을 어떤 감정적으로 화나게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감사인을 도와준다라는 그런 태도로 감사를 진행했었던 겁니다. 최종적으로는요.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우리가 준비된 패키지를 제공하고 그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를 했고요. 결과는 전체, 세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당연히 페널티, 이자에 대한 부분도 다 면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세무감사를 많은 분들이 겪지는 않겠지만 겪는 분들을 위한 팁을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세무감사의 어떤 성공 사례들에 대한 영상은 몇 차례 더 준비를 할 건데 거기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자료 준비, 자료 보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처음부터 잘해놓자라는 거죠. 세무감사를 받는 확률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내가 관련 자료, 내가 신고를 할 때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놓는다고 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뭐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 또는 때는 늦으리 하는 이런 상황들이 없도록 처음부터 잘해놓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겠고요. 두 번째는요. 감사를 만약에 받게 된다라고 하면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경험이 있고 충분히 이에 대한 지식,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NOPAR라고 해서요. Noris of Proposed Adjustment.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결정 내렸다라는 그런 IRS의 최종 통지문을 받은 뒤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만큼 상황이 안 좋았었던 거죠. 왜? 이미 결론이 선 상태에서 도와주는 거는 기록이 남은 그런 게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섣불리 직접 대응하는 바람에 케이스도 안 좋게 끝난 상황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게 팬데믹이다 보니까 에이전트하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더 제한적이었었던 건데 그런 의미에서 처음 단계부터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전문가와 함께 두 번째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미리 결과를 예단하지 말아라입니다. 첫째 자료를 잘 보관하고 준비하자라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 초기 대응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러나 그렇게 안 했다라고 해서요.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또 그 다음 단계의 보호막 첫 번째 잘 해놨으면 좋았을 것이겠으나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또 그 다음 단계의 보호막 보호막이라는 건 있는 거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그 솔루션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죠. 정부 감사의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이 아니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엄청나게 어쩌면 똑똑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역시 법에 대해 해석하고 집행하는 그런 정부의 담당자일 뿐인 거죠. 법을 만들거나 입법부죠. 또는 법을 최종적으로 평가 내리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즉 법에 대한 해석 어떻게 나한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나의 팩트를 유리하게 적용하는 이런 노력들은 실력 있는 어떤 전문가들을 통해서 충분히 돌파구가 나오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